21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그림은 2, 3주기 원자 W, Z의 W에서 Z의 전기음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W랑 X는 14족이고 2, 3주기의 14족이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탄소와 규소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 Y와 Z는 17족이다. 2, 3주기 17족이라 그랬으니까 Y와 Z는 아마도 플루오린 그다음에 염소 중 하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은 전기음성도 그랬으니까 전기음성도의 경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대충 이걸 그냥 주기율표라고 할게요. 주기율표라고 하면 전기음성도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다음에 같은 주기면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전기음성도는 작아지게 된다. 자 그러면 W와 X는 지금 탄소 아니면 규소잖아. 그렇지? 그럼 전기음성도가 지금 누가 커?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탄소가 전기음성도는 크겠네요. 그렇지? 마찬가지 플루오린, CL 비교하면은 이거는 뭐 플루오린이 무조건 크죠. 전기음성도 1등이니까. 그렇지? 자 그럼 누군지 그냥 바로 잡혀버리네. 그렇지? 자 W는 지금 누구야? 작은 애니까 W가 규소. 그렇지? X는 큰 애니까 탄소. 이렇게 될 거고 Y, Z에서 큰 애가 플루오린, 작은 애가 CL이니까 Y가 CL. 그 다음에 Z가 플루오린 되겠네요. 그렇지? 자 잡은 다음에 이제 보기로 가봅시다. 기업. W는 3주기다라고 하는 W 규소니까 뭐다? 3주기 맞네요. 그 다음 니은. X, Y4에는 X, Y4니까 뭐다? C, C, L4네요. 그렇지? C, C, L4는 극성공유결합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극성공유결합이랑 극성분자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극성공유결합이라는 건 뭐다?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은 극성공유결합. 무극성공유결합은 뭐다?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하면은 무극성공유결합이야. 근데 C, C, L4니까 뭐야? 탄소와 염소 사이의 결합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극성공유결합이 있다. 이거는 뭐다? 옳은 지문인 겁니다. 그렇지? 무극성분자죠. 무극성분자지만 극성공유결합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디귿. Y, Z에서 Z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찐다라고 했는데 Y, Z에서 Z는 플루오린이잖아. 플루오린 어때? 전기음성도 4.0. C, L 어때? 전기음성도 3.0.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죠?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플루오린은 뭐다? 부분적 음전화를 뜨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디귿은 뭐다? 틀린 지문 되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